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까지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밤부터는 전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특히 밤부터는 더욱 강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 중부 먼바다 뿐만 아니라 오후부터는 서해상, 제주도 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5도, 춘천 12도, 광주 17도, 대구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춘천 18도, 대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해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 분포 보이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 추워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오늘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과 일기도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위성 합성 영상에서 보시면 현재 몽골 남부의 상층 기압골이 중국 내륙에도 기압골이 위치해 있고요. 그 전면 하층에는 붉은색의 하층운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국 산둥반도 부분으로는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은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편 서해상과 동해상 곳곳에는 구름이 빠르게 높이 발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과 일본 남동쪽 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상대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은 영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영역으로 상층의 건조욕이 깊게 파고들면서 강한 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그럼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특히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강수지역과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나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는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만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고요. 비구름대가 더욱 강하게 발달하여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북부, 전북 서부, 전남 해안, 지리산 부근, 경북 북부, 경남 서부, 제주도 중산간 산지에 30에서 80mm가 내리겠고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제주도 중산간 산지에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남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60mm, 나머지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풍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동해 북부 해상에는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점차 저기압이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낮부터 전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로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예상되니 각종 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 또한 우려되니까요. 보행자 안전 및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상 상황입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은 곳이 있는데요. 특히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먼바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으로 내일부터는 그 밖의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확대되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울 전망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고기압으로부터 북동풍이 긴 거리를 불어오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파주기가 긴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도 해안가 임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